마사지 체어의 명가 H솔루션과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가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 전문 홈쇼핑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사지 체어의 명가 헬스코리아의 H솔루션 기회의 역작입니다 기회의 마사지 체어 카이로스로 찾아왔습니다 그거 안 하세요? 카카카카카 카이로스 정말 기회를 꽉 잡아야 되는 마사지 체어입니다 이런 기회는 없어요 가격 너무나 훌륭한 2,999불 이거 절반 뚝 자른 가격입니다 여기에 3년 워런티 가고요 무료 배송 가면서 램프쿠 저절로 만능 요리가 되는 요리 기구까지 같이 보내드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2,999불이라고요? 마사지 체어가 말이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H솔루션이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2,999불이라는 마사지 체어 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가 안 돼? 그러면 뭐가 안 되나? 아니면 뭐 좀 마사지 체어가 좀 떨어지나? 다리 안 돼 손이 안 돼 마음이 다 됩니다 목부터 발바닥 끝에까지 손바닥까지 모든 마사지 다 제공해주면서 풀바디 에어백 시스템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 볼 고탄성 마사지 볼 4개가 여러분들 체형 스캔도 다 해주고요 목 어깨 부분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리모컨으로 자세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디자인까지 수료한데 요게 2,999불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요 발바닥까지 하나하나 다 눌러주고 손바닥 하나하나까지 다 짚어주면서 전신 관리 마사지가 이루어지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마사지 체어의 명가 H솔루션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라비티를 사이즈를 좀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슬림하면서도 여러분들 집안에 요즘 미니멀 라이프 대세잖아요 작은 공간에 꼭 필요한 것만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집이 작아서 마사지 체어가 안 돼 마사지 체어는 필요한데 그런 분들께 제격인 정말 거기다 항공인 체형에 딱 맞는 마사지가 제공되는 그런 기회의식 마사지 체어 카이로스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동양인들의 체험에 꼭 맞는 그런 마사지 체어이고요 동양인들의 체형에 꼭 맞는 한국형 마사지까지 제공을 한다라는 거 주목하셔야 될 점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사지 체어 자동 마사지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착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내가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화이트, 블랙, 블루오션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혼자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데다가 문도 그냥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방에다 들여놓으셨다가 거실로 또 나왔다가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카이로스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세요 미주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카이로스를 너무나 훌륭하다 어떻게 이런 마사지 체어가 있냐 하시면서 선택하시거든요 작지만 볼도 강력하면서 고탄성으로 사람의 손맛을 느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지압이 꽉꽉 눌러주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목, 어깨 이 부분 대박이에요 견갑골 부분을 꽉꽉 누르면서 펴줍니다 받았을 때 혈액순환이 확 되면서 정말 몸이 뭔가 개운해지고 맞습니다 최고 힘든 공간이다 이런 얘기가 저로 나오실 거예요 네 이 카이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복잡하고 난잡한 마사지가 아니라 정말 지그시 눌러주면서 꽉꽉 제대로 눌러주는 그런 마사지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좀 난 자꾸 막 두들기는 마사지 체어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파서 그러신 분들 카이로스 받아보신 다음에 나만을 위한 마사지 체어다 나를 위한 마사지 체어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마사지를 받으시게 되면 체형 교정이나 어떤 혈액순환 뿐만 아니라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힐링 그리고 편안하게 쉬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 체어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사지 체어 집안에 드려놓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기회를 잡으실 그런 시간이에요 기회의 마사지 체어 카이로스 지금 전화하셔야 되는 이유는 저희 워런티 3년 드리면서 무료배송 같이 가고요 램프쿵 자동으로 만능 회전 냄비죠 그냥 자동으로 저어주는 냄비 램프쿵까지 선물로 드리면서 저희가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니까요 전화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3년 워런티 갑니다 네 2,999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회의 마사지 체어 카이로스를 잡으실 전화번호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으로 지금 전화하세요 보건소 audit ** 다 비타 보걷 아니 Be티 nut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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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